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주 조선일보의 서민교수 문파타파 칼럼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서민교수도 칼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고 익살스럽게 아주 잘 씁니다 지금 의대 교수답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의대 출신들 중에서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 아니면 정치 논평하는 분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홍영월 의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 계세요 안철수 지금 현재 후보죠 그런데 이제 서민교수도 굉장히 재밌게 정치를 풍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뉴스를 보면 지금 현재 요즘 가장 부끄러운 정치인 누구냐 여기에요 김남국 이수진 박완주 두 명이 더 있어요 한 5인방쯤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하고 또 하나 두고 누가 있겠습니까 민형배입니다 왜 부끄러운지에 대해서요 서민교수가 아주 굉장히 잘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렸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이 기승전기를 아주 잘 엮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의원들 그리고 이제 의원이 아닌 사람은 이재명 뭐 의원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항을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말이 말이죠 이게 올림픽 선수 나가면 결국은 잘못하면 선수가 잘못하면 나라 망신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누구를 망신시키느냐 바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굉장히 망신스러운 그래서 주민들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원들 누구누구인지 하나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요 김남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남국 이수진 박완주 그리고 민형배 그 다음으로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서민 교수는요 정말 선거를 이번에 잘해야 되겠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고 있어요 김남국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번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모 교수인데 이모 교수라고 이모하고 썼다고 논문을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서민 교수는요 이 김남국이가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한동훈 청문회를 갖다가 봉숭악당으로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남국을 개그매니저 유튜버인 최국이 뭐라고 분양을 했냐면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울적할 때마다 이모 장면을 반복해 보다가 갑자기 그에 지었고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 단원을 주민들도 나처럼 편안히 웃을 수 있을까 2년 전에 대통령 비서일자이던 노영민이가 반포집을 놔둔 채 청주화판을 팔았잖아요 그때 김남국이가 뭐라고 했느냐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그러면서 서민 교수는 이 말을요 김남국한테 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영배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민영배 그야말로 위장 꼼수 탈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안건조정위에 집어넣으려고 왜냐하면 본래 안건조정위는요 그야말로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야 간에 팽팽하게 대립되는 이슈가 있으면 야 그러면 안건 그거 다시 한번 조정해봐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해서 토론에 토론을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법안을 잘 만들어라 이런 취지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영배를 민지당에서는요 아예 양양자가 검사한 방법 반대번이니까 아예 탈당을 시켜가지고 집어넣어서 손쉽게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에 만든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민영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탈당이다 꼼수탈당이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민영배 반응은요 의외였어요 왜 어떻게 의외였느냐 조수진 의원이 이제 이런 위장탈당 꼼수탈당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영배가 폭발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서민교수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뭐라고 민영배가 폭발을 했느냐 참 웃겨요 언론이 쓰는 건 그나마 무슨 비유랄까 은유랄까 그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옆에 앉아있는 의원이 의원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냈어요 제가 무얼 위장탈당을 했다는 겁니까 무얼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했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적반하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민교수 의사 냄새가 여기서 나요 이렇게 적반하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깜짝 놀랐는데 그야말로 깜빡 잊고 혈압약 안 먹은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조롱하는 겁니까 혈압약 안 먹은 것을 후회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민영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민영배는 얼마나 참 추태를 부렸느냐 민주당 광산을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했고 그리고 또 광주 강기정 시장후보 공동 상임선대 우연장까지 맡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러한 민영배의 활동에 대해서요 이거는 갖다가 광주 정신이 나고 축조 세우는 후보까지 있어요 자 이게 다른 지역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광주니까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거를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수진 은연이에요 이수진은 이제 평적으로 따지면 지금 김남국한테 좀 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최우수 선수는 누구냐 바로 임팩트에서는 밀리지만 사실상 이번에 청문회 최우수 선수는 이수진이라는 거예요 뭐 술채냐 술주정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혼자 그야말로 개그맨 쇼 할 정도의 질문을 퍼붓고 혼자 자문차답도 하고 이게 바로 이수진이를 갖다가 최우수 선수로까지 서민 교수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뭐라고 돼 있느냐 검찰 간부했을 때 사적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 즉 김건희 여사하고 연락을 나눴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또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황당한 질문도 하고 그것도 문제가 모자라가지고 비꼬는 겁니까 제 질문이 웃었습니까 이렇게 횡설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술을 마신 거 아니냐 이러한 말로 도마를 이런 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도배한 바 있고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는요 술을 안 마셨으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까지 조롱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수진은 해당 지역 구민들도 부끄럽겠지만 누구를 더 부끄럽게 만들고 곤욕을 치르게 만들었느냐 바로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네요 유명한 사람들 민주당에도 이수진이가 또 있어요 이 이수진은 비례대표예요 그 다음에 이동국 부인도 또 이수진이 납니다 그리고 69년생 치과의사 하나도 또 이수진인데요 또 차승원 부인도 이수진이 납니다 이런 동명이인들이 많이 곤욕을 치렀다 아주 참 서민교수 아는 것도 많아요 어떻게 이게 남의 부인들 이름까지 다 아는지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완주 의원이 또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정치인 넘버4의 랭크가 돼 있어요 지금 서민교수 이게 천안에서요 3선 내지 3선 15년간 함께 일했던 보좌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성범죄를 저질렀고 나서 이 피해자를 돈하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 이거를 빌미를 해서 회유하려다가 이게 잘 안 돼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서명을 조작해가지고 의원 면직 사직서까지 국회에 제출했어요 빨리 제거하려고 한 거죠 자 이쯤 되면은 청문회에서 한심한 짓을 한 의원들이 천사로 보일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민교수의 판단이에요 맞죠 그래서 김남국이나 이런 사람들 이수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민영배 그냥 좀 모자란 것인 반면에 박완주는 이제는 수사가 필요한 범죄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는데 정말 당의인 것이 서민교수가 속한 지역군은요 천안 의리 아니고 천안 갑이랍니다 그래서 기분이 조금 좋아졌대요 아 이 서민교수 머리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단국대학이 천안에 있잖아요 단국대 의대가 자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 아마 서민교수가 사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야 뭐 여러분들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이번에 이제 계약을 출마했었는데 그야말로 이 범인 범행 나열하기도 벅차만큼 많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이번에 수사에 출마한 것은 방탄용 수사와 구속을 피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관에서는 방탄용 출마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송영길은요 한 수 더 떠갖고 임기 2년이나 남았는데 자기 멋대로 이재명한테 배지를 붙여주려고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그 자리를 갔다가 아무 연구도 없는 이재명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 턴데 군당 갑은 당선이 어려우니까 민주당 텃밭인 그리고 연구가 없어도 당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을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대놓고 자기 지역을 모독하는 행위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래서 계약을이 삼한시대의 소도도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 같은 일을 받아줄 거라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요 계약을 해 계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계약의 명예를 걸고 이러한 이재명 반드시 악선시켜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면 민당 의원들 1등서부터 5등까지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부끄러운 정치인 서민교수의 분류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어제 저녁 때 깜짝 일정을 가졌어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대개 만찬에 참석할 게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질 바이든 여사는 지금 나름대로 바이든의 밀명을 수행하고 있어요 바로 중남미 지역에서 정상회담 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 바이든 여사의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만찬에 참석을 못하고 대신 뭘 했느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요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중앙박물관 작품 세 점을 함께 보고 봤다 이런 보도가 오늘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정상하고 김건희 여사가 골람한 작품은요 경천사진 10층 석탑, 그 다음에 황남대총 북분출토 금관 그 다음에 청년 4년 명동종 1058년대 만들어진 건데 이 작품을 보고 설명을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본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또 보려고 일정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데가 사유의 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미리 사유 방에 다녀오기까지 했어요 울셀 틈 없는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유 방에는 뭐가 있느냐 국보인 금동미륙 보살 반가 사유상 두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 청사회담 일정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90분인데 110분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다 순연대 그래서 이 사유의 방에는 못 가고 김건희 여사와 이 작품 세 개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패션은 위아래 흰색 치마 정장 올 화이트예요 그리고 올린 머리 그리고 양손에 흰색 장갑을 껴습니다 그래서 지난 취임식 날도요 순백 의상을 입고 등장했는데 뭐냐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정갈하고 정돈된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자림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질 바이든 여사는 이번에 순방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순방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바이든의 밀명에 따라서 중남미 일정을 수행하고 있어요 중남미 일정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남미 정상회의를 열려고 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알라, 쿠바, 니카라과 이런 거는 중남미 정상회의에 초대하지 않겠다 왜?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멕시코 대통령이 나서서 또 다른 나라 일부도 볼리비아 같은 데도요 세 나라가 초대되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미주 정상회의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금 바이든 여사가 중남미 3개국을 순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부터? 18일부터 23일까지요 5박 6일간 에콰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고 그리고 오는 6월 6일에서 10일까지 LA에서 열리는 미주 정상회의 대비해서요 지금 질 바이든 여사가 특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 방안은 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 만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요 태영호, 그 다음에 탈북 출신 두 명 지성호 이 두 의원을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만난 것으로 이 내용은요 태영호TV 유튜브 채널 여기에 이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2016년까지 북한의 영국에서 공사로 있었고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서전을 다 읽었다 감명받았다 건강하고 행운을 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호 의원이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본인이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고 북한 정권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러면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통역을 통해서 너무나 반갑다면서 친한 포즈로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고 그래서 어깨에 손을 얹고 허리를 껴안는 포즈로 사진도 찍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죠 굉장히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로 20날 북한에서 4.25 문화회관에 마련된 현철회 원수 그러니까 김정일이 질을 때 군부 핵심이 현철회예요 이 현철회 원수를 조문했는데 이때 마스크도 노 마스크 차림으로 조문을 했고요 또 눈물을 글썽이면서 훔치는 모습 이게 또 조선중앙통신의 자세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단순하게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 시대의 실세 핵심도 핵심했지만요 이 현철회가 자신의 후계 수업을 해줬다 그래서 후계 수업을 받던 말이지만 은사잖아요 은사 그러니까 이제 눈물 흘렸다는 것이죠 이제 보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보도 내용을 보면 현철회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군대 그리고 인민에게 있어서 보상할 수 없는 손실이다 노 혁명가의 빛나는 삶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가 지냈던 충실성과 혁명적 신념을 따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장의위원회 우연장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 북한 고위급 간부들의 장례식장은요 평양 서장 구락부인데 이 현철회의 경연은요 사회문화회관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최고의 극진한 예우를 갖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눈물 흘린 거 왜 이게 자기 은사가 돌아가셨으니까 눈물 흘렸다? 아니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 체제가 장기 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넘어가기 직전까지 와 있는 그야말로 체제의 안정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이런 국면에서 선철회가 이제 운명을 하니까 아 나를 후계자로 키워줬던 사람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후계체제를 잘 안착시켜야 되는데 자기 체제의 불만이 복잡한 감정을 거쳐서 눈물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만큼 북한 체제의 한계 상황을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줬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충실성과 혁명적 신념을 배워라 이 얘기는요 충실성과 혁명적 신념 나를 따르라 누구를? 김정은이를 주민들이요 이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얘기는요 박수 이제는 내 얘기는요 ew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요 일단 우리가